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별 국내 출시 가격과 옵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출시되는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모두 4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D300 다이나믹 HSE 한가지 디젤 모델과 P360 다이나믹 HSE, P360 다이나믹 HSE, P360 오토바이오 그리피 등의 3가지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이번에 P360 다이나믹 HSE 모델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한 등급 더 위에 모델인 P360 다이나믹 HSE 모델 및 D300 다이나믹 HSE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픽셀 LED 헤드램프입니다. HSE 모델에 탑재되는 디지털 LED 헤드램프와 같이 16개의 물체를 피해서 하이빔을 켜주지는 않지만 여러개의 물체를 피해서 하이빔 조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1인치 휠입니다. HSE 모델에 장착되는 22인치 휠에 비해 1인치 작은 사이즈의 휠이 장착되며 스타일 5126 무광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다음은 윈저 가죽 시트입니다. HSE 모델에 탑재되는 세미 안일린 가죽 시트에 비해 한단계 낮은 윈저 가죽 시트가 적용되지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착자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뒷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뒷좌석 열선 및 통풍 시트에 비해 열선 시트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좌석은 여전히 열선 및 통풍 시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리어사이트 룸미러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클리어사이트 룸미러가 누락되지만 오토 디밍 기능으로 인해 주야간 모두 눈부시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앞좌석 센터 콘솔 냉장 보관함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센터 콘솔 냉장 보관함이 누락되어 냉장고처럼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존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4존 온도 조절 시스템에 비해 2열 공간을 별도로 온도 설정할 수 없지만 운전석과 동일한 온도 조절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식 안전벨트 버클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명식 안전벨트 버클을 사용할 수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동식 리어사이드 윈도우 썬블라인드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동식 2열 윈도우 썬블라인드를 사용할 수 없지만 별도의 악세사리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메리디안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에 비해 고출력 입체 음향을 감상할 수 없지만 서브 우퍼와 함께 충분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크 어시스트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파크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 주차를 할 수 없지만 3D 서라운드 카메라를 통해 안전하고 세밀한 주차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프트 도어 클로즈입니다. HSE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 도어 클로즈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승하차를 원하시는 분들께 아쉬울 듯 합니다. 따라서 P360 다이나믹 SE 모델은 상위 모델인 HSE 모델에 비해 동일한 엔진과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지만 몇 가지 고급스러운 옵션들과 함께 주로 뒷좌석 승객들의 편의 사양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상위 모델인 HSE와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의 차이점은 우측 상단의 저희 채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모델별 소비자 가격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분과 대시캠 및 하이패스를 모두 적용한 최종 가격 기준으로 P360 다이나믹 SE 1억 3,997만원 D300 다이나믹 HSE 1억 5,067만원 P360 다이나믹 HSE 1억 5,067만원 P360 오토바이오그래피 1억 5,807만원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별 국내 출시 가격과 옵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차량 상담과 함께 좋은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딜러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함께 운영하는 랜드로버 패밀리클럽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 주시구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